안녕하세요 아름쌤입니다. 자 오늘은 턱보톡스 유지기간, 시술 간격, 그리고 근육이 커서 저같이 슬픈 사람들은 경고가 좀 다른가? 얼마만에 맞아야 되는가? 하는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 보시고 제 영상 중에 사각턱보톡스 부작용, 저는 뼈가 사각인데요? 사각턱보톡스 효과 있을까요? 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까 문방구에 나가서 연습장이랑 사인펜 사왔어요. 노잼 컨텐츠가 될 것 같긴 한데 재미보다는 내용상으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하게 됐어요. 사실 저한테 꼭 필요해요. 매번 똑같은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 미리 찍어두면 보고 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저한테 제일 좋은 거죠. 하하. 자 출발합니다. 미간이나 눈가, 이마 같은 주름 보톡스들은 유지기간이나 시술 간격을 설명드리기 굉장히 쉬워요. 자 첫 한 달은 힘이 빠지는 시간, 한 달 동안 힘이 빠지고 나머지 두 달 동안은 힘이 돌아오는 시간이에요. 자 3개월이 지나면 빠졌던 힘의 80%가 돌아오세요. 어때요? 쉽죠? 자 그런데 턱은 제가 제일 많이 받아본 시술이고 또 아주 어렸을 적에 이제 20대부터 보톡스 회사에서 막 직접 사가지고 언제 빠지나 거울보고 해서 그런지 드릴 말씀이 많아요. 자 먼저 막기 전에 턱보톡스 얼마나 아프냐? 예방접종보다 조금 덜 아픈 정도예요. 얼음도 되고 맞을 때 옆에서 막 두드려주기도 하고 해서 좀 덜 아파요. 자 막고 나면 3주 후부터 줄기 시작해요. 3주. 그 전에는 별 느낌 없는 경우도 많아요. 사실은 빨리 느끼는 분들은 그 전부터 줄어들긴 하시는데 제가 더 빠른 시간 또는 평균을 얘기하면 늦게 줄어드는 분들이 너무 막 끙끙끙 아르세요. 뭐 이제나 주나 저제나 주나 이러면서 근육이 큰 분들일수록 줄어드는 게 좀 느리거든요. 너무 조바심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. 안 줄어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다 줄어요. 좀만 기다려 보세요. 그래서 저는 평균적인 시간을 말씀드리기보다 늦게 줄어드는 분들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근육이 큰 분들도 늦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3주 정도 후부터 줄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 3주부터 줄기 시작해서 언제가 제일 작으냐. 두 달 반 정도가 제일 작으세요. 자 그렇게 유지가 되다가 6개월 정도 지나면 80% 정도의 볼륨이 돌아오세요. 자 그럼 6개월째 맞으면 또 줄어들 때까지 두 달씩 기다려야 되니까 저는 한 5개월쯤 5개월쯤 맞으면 줄어들어서 볼륨이 작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잘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. 자 여러 번 맞다 보면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80%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맞다 보면 7개월 또는 뭐 8개월까지도 완전히 뚜렷한 각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각 뾰족한 느낌이 돌아오지 않거나 한참 만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볼륨감 자체는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다 돌아옵니다. 그리고 이제 5개월 정도에 맞아도 이제 여러 번 맞다 보면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는 기간이 6개월이나 7개월까지도 늘어나는 분도 계십니다만 경험상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자 여기까지가 근육의 크기가 중간 이하거나 계속 턱보톡스를 맞으셨던 계속 턱보톡스를 맞으셨던 분들을 위한 설명이에요. 이 다음부터는 우리 슬픈 분들 사각턱이 커서 슬픈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. 화이팅! 자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. 자 근육이 크신 분들 첫 번째는 턱보톡스 맞고 나서 일주 정도 지나서 턱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좀 뻐근할 수가 있어요. 이것은 뭐 특별한 처치가 없어도 좋아지세요. 근육이 크고 힘이 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보톡스 맞아서 힘이 빠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. 자 두 번째는 일주 정도 지났는데 사탕볼 또는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이에요. 자 사탕 문 것처럼 뿔룩해진다고 해서 사탕볼이라고 불렀어요. 원래는 근육이 줄어들려고 맞았는데 오히려 뭔가 뿔룩한 게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. 자 원인은 깊은 근육의 과부상이다. 불규칙하게 보톡스가 퍼졌다 등등 뭐 이론이 많기는 한데 아무튼 크고 힘센 덩어리가 늦게 줄어서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. 사각턱 근육이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. 우리가 맞으려는 근육이. 제일 큰 근육도 있고 좀 작은 근육도 이렇게 있어요. 그런데 제일 크고 힘센 덩어리가 제일 늦게 줄어요. 그래서 나머지 근육은 힘이 빠졌는데 제일 크고 힘센 덩어리 근육만 응 하면 뿔룩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. 미리 설명을 못 들으면 엄청 크게 당황할 수가 있으니까 안 그래도 우리 턱 근육이 커서 슬픈 저 같은 분들은 꼭 알고 맞읍시다. 조금 그런 건 저절로 좋아지고요. 눈에 띌 정도가 되면 튀어나온 곳에 보톡스를 조금 더 맞으면 빨리 좋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.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. 다 해결이 되고 일시적인 현상이에요. 놀라지 마세요. 자 세 번째는 아까 두 달 반 정도의 근육 크기가 제일 작다고 했잖아요. 근육 크기가 중간 이하거나 계속 맞으셨던 분들은 더 줄고 싶은데 더 줄 게 없어요. 보톡스를 추가로 더 맞는다고 해서 더 갸름해지지도 않아요. 근데 우리 근육이 커서 슬픈 인들은 아닙니다. 더 줄어들 게 있어요. 근육이 큰데 처음 맞거나 오랜만에 맞으시는 분들은 두 달 반이 되어도 더 줄 게 있습니다. 어찌 보면 굿 뉴스죠. 더 줄 게 있다니까. 자 근육이 크신 분들 중에서 사각턱 보톡스의 부작용 영상 나중에 보세요. 볼 꺼짐, 볼 처짐 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맞으면 좋아요.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턱 근육이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 줄어들어요. 자 어떤 병원들은 근육이 크니까 처음부터 두 배 용량을 맞자 이런 병원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두 세 달 사이에 맞는 것이 부작용으로부터 더 안전하고 유지력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 웬만큼 턱 근육이 크신 분들도 이렇게 두 번 연달아 맞으면 거의 다 줄어요. 두 번으로 아 이 사람은 진짜 두 번으로 될까 싶은 분들도 두 번이면 웬만하면 거의 다 돼요. 근데 슈퍼 울트라 초트급 사각턱이신 분들은 세 번까지도 필요하신 분도 있어요. 제가 미용 시술 10년 차인데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. 한 대여섯 분? 자 전에 올렸던 사각턱 보톡스 부작용 저는 뼈가 사각인데요. 영상도 꼭 같이 봐주세요. 자 1분 근황입니다. 지난주 일요일에 대한미용의학회에서 논문 발표가 있었어요. 오랜만에 미용 성형 쪽에 고수 원장님들이 모이셔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. 제가 케이스의 숫자나 모두들 미용 쪽에 전념한 시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소위 뭐 고인물이라고 하죠. 요즘에 고인물 원장님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 뭐 아 물어보면 어 대답을 하고 불필요한 내용 없이 굉장히 컴팩트하고 알찬 시간이었어요. 연습 평점도 같이 챙기고 아주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안녕 아차차차차차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인스타까지 부탁해요.